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어린이 가을천국잔치가 지난주일 오후에 교육 1, 2국 어린이와 교사 및 학부모 2,700여 명과 새 친구 1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육 1국은 제2성전에서 유치의 일주일 학교 교사들이 준비한 뮤지컬을 관람하였고 교육 2국은 제1성전에서 찬양과 레크레이션으로 1부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후 각 주일 학교별로 진행된 2부 모임에서는 그동안 출석, 전도, 달란트 교실 활동, 행사 참여 등으로 모았던 달란트로 각종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각 주교에서 마련한 풍성한 먹거리를 즐기며 신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육기관 중 연루하신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세대학이 지난 목요일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파주 벽초지 수목원을 돌아본 후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유일 레저타운으로 이동하여 목욕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양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봉사위원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1국은 제3교육실에서 2국은 제3성전에서 3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제5회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발표회가 오늘 오후 1시 교회 본수대 앞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사역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공항 방화교구 한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인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공항 방화교구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정기당회에서 조직하기로 결의한 교회개혁발전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태신자각기 운동기간 중 진행되는 전도대회를 통해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며 알고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 88에서 9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구제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교구별 기도회가 9시, 연합 기도회는 9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4주일 학교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자원봉직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으로 봉사하실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담당 교역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회의록 및 회계감사가 다음주 산부예배 후 교회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각 기관 회의록과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처를 교회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회계결산 후 잔액은 각종 특별환금으로 들이시거나 연합회로 보내시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청장년학습세례 입교시취문답, 고려신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어린이선교원 헌신예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